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차 재밌게 판매하고 있는 굿모닝 추억들 일련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좋은 차 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번에는 더 뉴 그랜드스타렉스 5벤입니다 와 개인적으로 더 뉴가 좋죠 자 개인적으로 더 뉴가 좋잖아요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좋고 자 여러가지로 괜찮은 차량이죠 자 1590만원 19년식 14만키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벤이고 가 좀 진한 색상이에요 진한 다크그레이 색상 어때요 외관 자체가 훨씬 더 이쁘죠 기존 1세대 차량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외관 자체가 풀체인지 되어 있고 실내 공간도 전부 다 풀체인지 된 그런 차량이죠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70%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30일 어제 매입한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아주 깨끗합니다 어때요 막 타고 싶죠 괜찮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같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에코 시스템 그리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기본적인 중요한 옵션들이 들어가죠 오토미션의 통풍 시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십자가 모양으로 딱 멋지게 되어 있죠 자 이 차량 어떤가요 1590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은 안 잡혔네요 자 도어 하나 있고요 미세누에는 없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네요 이 차량 자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국산차 같은 경우는 1년 보증을 판매하고 있어요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비로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연식 오래된 차량 걱정되신다면 저희한테 보증받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대략 한 8대 정도 새로 들어온 차량 추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차량 볼까요 이 모델 자체가 저희 매장에 오시면 도뉴 그랜드 스타렉스 5배 차량 대략 한 64대가 있어요 매몰리스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매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시간 매물입니다 매장에는 이렇게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차량 볼게요 자 두 번째 차량은 1430만원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은 검정색이고 쪽유리도 있고 그리고 글라스 벤이죠 검정색이고요 검정색도 이쁩니다 자 1430만원 18년식이고 15만 키로 어 잠깐만요 이 차량은 패스할게요 들어온 날짜가 2022년 8월 25일? 어허 이건 아니죠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사지 마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 건드렸네요 자 새로 들어온 차량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바로 이 차 추천드릴게요 이 차만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먼저 확인하고 추천 전부를 따져볼게요 자 이번 차량 5배니고 스마트 등급 1560만원 7만 2천 키로 바로 이거죠 가격도 주행거리도 좋은 차량 19년식입니다 1560만원 이제 실시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색상은 아주 진한 다크 그레이 색상 쪽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벤이죠 예쁘죠 바로 이거죠 자 그리고 열선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의 상태 성능 점검 4% 와 4%면 괜찮죠 자 그리고 교환이 있습니다 뒤펀다, 트렁크, 앞에 본넷트, 그리고 라이덱트 서포트 자 여기까지만 교환이 있었고 다른 뭐 중요사항은 만들지 않았어요 미세누이는 없고요 자 넷차피에는 460만원 4건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사고가 있었던 거죠 4건, 1건, 2건, 3건, 4건 460만원 자 이 차량은 추천드릴게요 보험 이력도 있고 교환도 4개 있지만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차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단순 교환 있는 차량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단순 교환이 조금 있어도 저렴한 가격에 나는 구하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야죠 저는 일단 삽니다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코 시스템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갑니다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정품이고요 열선 시트 좌우에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실내 공간 약간의 찢어진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복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첫 번째 추천 차량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1770만원 8만키로 20년식 모델 그리고 스윙도어가 돼요 멋지죠 이런 차량 찾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깜빡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오벤이고 모던 등급입니다 8만키로 20년식 스윙도어가 되는 차량 멋지지 않나요 통풍 열성 같이 됩니다 자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80% 이상 남았습니다 자 뒤에 공간 적재함 공간 깨끗합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내비도 있고 괜찮죠 그냥 타셔도 되겠죠? 성능정은 매연 2%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상처가 있었어요 본네또 교환 이 그림은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림 뒤에 트렁크의 공간 판금 펜다 판금 본네또 교환 라데타 교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 수리는 있음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은 법적으로도 무사고로 우리가 판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 파는 교환에도 무사고입니다 미세니어 볼게요 미세니어 전혀 없네요 그리고 특이사항 자 특이사항도 따로 없습니다 괜찮네요 이런 차량은 사셔도 돼요 자 이런걸 사야죠 일단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다음차 볼게요 여기 매장에 무려 이 차가 64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랜드스타렉스 5배 차량 총 매물은 64대입니다 더 뉴 그랜드스타렉스 자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차량만 볼게요 자 11월 22일에 매입한 차량이죠 자 5인승이고 밴이고 스마트입니다 단순 판금이 있었어요 자 하얀색입니다 색상 너무 이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밴의 쪽유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 너무 이쁩니다 바로 이런 차량 기다렸던 그런 차량이죠 자 적재함의 공간도 깨끗한 편이고 혹시라도 캠핑 좋아하시는 분 이런 차량 꼭 구매하세요 자 1850만원 내비게이션 패키지 컴퓨터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성능점검 매연 4%에요 그리고 뒤쪽에 판금 2개가 있습니다 판금판금이 있는거죠 자 미세누유는 하나 있네요 하나 있습니다 오일쪽에 오일누유가 있어요 미세누유 나중에 누위로 바뀌었을 때 변속기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변속기라고 써있죠 그때 교체하셔도 돼요 지금은 당장 수리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지금 보니까 없네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써져있고 다른건 특이한게 없어요 자 이 차량 타이어 트레드 보세요 80% 가까이 남았습니다 적재함 공간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으로 들어가고요 자 통풍시트 운전석에 있습니다 열선시트 같이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사셔도 됩니다 자 괜찮아요 이 정도면 다음차 볼게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열 아니에요 여덟대만 볼게요 차가 그렇게 새로 들어온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자 11월달에 들어온 차량들 자 23일에 매입한 차량 1860만원이고 안전모사고의 1인 신조 차량 오벤입니다 모던 등급이고 이 차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색이 조금 멋지게 스티커가 좀 붙여져 있죠 그리고 실내가 아주 예쁜 리무진 시트가 장착된 고급스러운 아늑한 차량 어때요? 위쪽 루프까지 깨끗하게 아주 이쁘게 잘 다닐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팔걸이까지 있죠 굉장히 세팅을 잘 하셨습니다 커플도 2구까지 커피를 아주 사랑하는 분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공간도 나름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의자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어떤가요? 괜찮죠? 안전모사고의 1인 신조 매연 1%에 아무것도 손 댈 게 없는 차량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자 이번 차량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미세누도 없고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는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차량 아닌가요? 완벽하죠? 이 차량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옵션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풍 시트도 있고요 시트가 일단 너무 이쁩니다 자 담차볼까요? 다음 모델은 지금 새로 가져온 차량인데요 아직 지금 점검이 다 안 끝났어요 아 점검은 끝났지만 아직 상품화 점검이 안 끝났어요 자 20년식이고 13만키로 11월 27일에 가져온 차량이고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매연은 3.2% 그리고 외판 교환은 이쪽으로 전부 다 긁어먹었어요 전부 다 교체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죠 깨끗하죠 넷차 피해가 320만원 한건으로 한건으로 싹 해먹었네요 요거는 이제 다 긁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고로 볼 수는 없겠죠 자 3.2% 매연 3.2% 좋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도 착하고요 20년식이고 이 차 상당히 좋죠 이 정도면 저는 이 차 무조건 추천합니다 다음 차 또 볼까요 다음 모델은 2,199만원 11월 21일에 매입한 차량이에요 자 모던 등급이고 색상은 진한 청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라스벤에 쪽률이 들어갑니다 자 2,199만원 7만6천키로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이 1% 와우 좋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무사고죠 미세누도 없고요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네차피에는 3건이고 230만원 230만원 네차피에 3건 어디 수리했을까요 수리 부위 나옵니다 백도어하고 리어도어 프론트도어 수리했네요 리어도어 리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6번 수리했고 백도어 같은 경우도 뭐 뒤쪽이고 그리고 앞에 프론트도어는 2번이죠 6번과 2번을 이제 수리를 한 거죠 수리를 했지만 교체는 안 했고 그러니까 표시는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은 그냥 무사고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는 깨끗해요 그렇죠 컨트롤 기능 있습니다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자 이 정도면 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량은 추천드릴게요 자 또 볼까요 다음 차량 자 쓸만한 차량 가격 대비 저렴한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뭘까요 바로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 요 차량 글라스벤 쪽류리 1350만원 19년식이고 149,000키로입니다 자 어설픈 그랜드스타렉스 사는 것보다 더 뉴 그랜드스타렉스로 1350만원 이런 차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통풍이 있습니다 메어는 사포로 휀다 교환 뒤쪽 휀다 교환 오 이 정도면 괜찮죠 미세니어가 없습니다 좋아요 특이사항은 없네요 네차피에 180만원 좌우 휀다만 했습니다 여기 180만원 이 정도면 괜찮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추천드릴게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 70% 이상 남았습니다 적재함의 공간도 이 정도면 너무 좋고요 어때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통풍 열선 자 요 차량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부 다 추천 차량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 들어온 차량은 제가 빠른 속도로 모든 전차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